안녕하세요 수원 민소장입니다. 오늘은 수원 터미널과 권선시장이 가까운 새로 오픈한 세류동 신축빌라 분양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경하는 집으로 꾸며져 있는 2층 3호 라인은 4베이 구조이며 전용 면적 58.5제곱미터에 거실폭 3.8미터 안방이 12자가 넘고 중간방 작은방은 9자 내외의 크기입니다. 수원 터미널과 NC백화점, 이마트, 권선시장이 도보 5분 내외이며 신곡처, 선행초등학교, 곡선중학교가 도보 10분 내 위치해 있습니다. 거실과 안방, 시스템 에어컨은 물론 비스포크 냉장고와 김치냉장고가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2, 3층에는 3룸과 2룸이 있으며 4층과 5층에는 야외 테라스가 있는 세류동 신축빌라로 사용승인은 9월 말 전후 예정입니다. 이어서 전용 넓은 2룸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층과 3층에 각각 1세대씩 있는 투룸은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로 거실 폭 약 3미터, 안방이 11자, 작은 방 9자로 넓고 시원스러운 대형 투룸입니다. 강남행 직행버스 노선 이용이 가능하고 수원터미널이 가까워 교통 편리한 세류동 신축빌라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수원 민소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수원 전 지역 신축빌라 분양 매물을 보유하고 있어 원하시는 조건에 맞춤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